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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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문지 active 설치하는 것 두 intensifies 고장 stop 의사임 트로 buses simply 니콜이가 시끄럽다고 도망갔어요. 제가 시끄럽대요. 진짜 시끄러워요. 사실이야. 제가 좀 시끄럽나요? 네, 말이죠. 오, 좀 시끄럽답니다. 사람이 좀 시끄러워야죠? 조용하면 쓰나. 그래요? 오, PD님이 고개를 전래저래요. 안 돼요. 어차피 공개될 거지만 미리 공개하기 싫어요. 귀엽죠? 이거 진짜 뿔 같다고 그랬어요. 진짜 뿔 같애? 반성하세요. 반성하세요. 좀 뽀샤샤한가요? 아니요. 얼굴 왕크게 나와요. 그쵸? 피디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? 왜 승현이 언니는 멀리서 잡아서 저는 왜 코앞에서 그렇게 잡아주세요. 안 예쁘게 나오게. 박아버리세요. 그래 왜 이렇게 잡으셔야죠? 예쁜 것 같다. 어디 주문을. 그러니까 저희 데뷔 무대 때. 아, 이 토끼 좀 치워주세요. 시끄러운 데다가 장난기까지만. 오, 진짜. 우리 빨리하고 사진 더 찍어야 돼. 빨리하자. 빨리 빨리. 조용히 해. 뭐였지 질문이? 데뷔 무대 때? 아, 제일 뿌듯했거든요. 저는 딱 데뷔를. 데뷔한 거는. 저는 아직까지도 실감이 안 나요. 그래서. 카라를 안다. 박규리를 안다. 그러면은. 네? 이래요 제가. 못 믿어서. 저는요. 뭐 아까. 성희처럼. 너무 진지한 거라서. 공개를 못한다 이런 거 없고요. 글씨가 안 예쁘고. 찢어지게요? 비공개! 유빈이 편지 덜 썼지? 아니요. 애들이 너무 많이 모여있는데? 망할 수 있다. 망할 수 있다. 네. 됐어요? 오우. 이거. 이거 규현이었으면 못했죠 이거. 장난이에요. 진짜 됐어? 네? 네. 연예인 들어왔대요. 연예인 아니에요. 괜찮아요? 네?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이 오빠 연예인이에요 연예인. 이 오빠 연예인이에요 연예인. 아니요. 오케이. 모르는데? TV 나와서 많이. 아닌데? 아이돌월도 안 봐? 아이돌이라고요? 깜짝아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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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실하게 두둥거리게 맘에 들면 맘에 든단 말해 살려줘 빨리 If you wanna know 가실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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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져버리게 아 재밌겠다! 저 옛날에 고등학교 1학기 때 이거 타고 왔는데요 신발이 날아간 거예요 그랬었어요 딴 딴 딴 딴 딴 딴 타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어쩔 수 없는 거죠 다 타고 싶은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요 청룡열차예요 그거 눈 뜨면서 다 탈 수 있답니다 저 버겁나잇